녹지 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안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녹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